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인플라 플랫폼 한번 여러분 함께 할 만한 재미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오늘 조선 IT 섹션에 미국의 2등 가는 GPU 업체인 AMD와 KT가 반했다. 수천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동시 활용하는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초광헌 대표네요. 초광헌 대표인데 AI 스타트업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이제 대개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AI 반도체 AI 반도체의 가장 중심은 엔비디아의 GPU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AI 가속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CPU가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AI 컴, AI 서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수천 대, 수만 대를 연결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과 추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AI 모델, 그대의 어느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이 모든 작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름을 AI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AI 인프라 플랫폼이 바로 엔비디아의 CUDA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AI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CUDA를 일단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CUDA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만든 그런 AI 생태계에 갇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지금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갤럭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모델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조광훈 대표의 모래라는 그런 AI 스타트업은 특히 AI 인프라 플랫폼에 주력하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아마 제 방송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했지만 AI 인프라 플랫폼을 소개하는 경우는 처음 같아요. 오늘이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AI 모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AI 인프라 플랫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로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훈 모래대표 저희들 제품이 모래아이 엔비디아이 쿠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AI 스타트업인 모래는 엔비디아처럼 AI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실력은 2023년 10월 26일 날 한국의 kt와 미국의 2등 업체인 amd로부터 그런 투자자금 300억 정도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 조광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AI 산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사는 개발자들이 GPU를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쿠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인프라 생태계에 갇혀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AI 여러분들 가속히 AI 서버를 바통을 한 그런 인프라 위에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자들이 이 작업 AI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위에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인 AI 인프라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인프라 위에 엔비디아의 CUDA라는 엔비디아 인프라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가 제공한 그런 AI 인프라를 벗어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초과 수익을 엔비디아가 누리는 것이고 그 엔비디아가 2조 달러 이상 정도의 큰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장 발전사를 보시게 되면 항상 선발주자가 초과이익을 누리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반드시 딜을 따라가면서 초과이익을 줄입니다.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게임과 그래픽에 탁화됐지만 병렬 연산에 굉장히 이름들 원숙한 GPU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고전력 그다음에 고가격이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NPU라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여러분들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의 CUDA라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AMD의 하드웨어,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모든 하드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AI 인프라 프로폼인 한국의 AI 스타트업인 모래가 만든 모래아이라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네요. 모래는 NBDI CUDA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AI라고 하면 GPU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의 하드웨어가 그대 어느 모델 LLM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CUDA 정도는 아는 겁니다. CUDA가 연결한 정도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광연 대표께서 개발자들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GPU 영역인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AI 모델과 GPU의 컴퓨팅 영역을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AI 인프라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AI 인프라 플랫폼을 모래라는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개발해서 이름을 모래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I 인프라 플랫폼, NVIDIA의 CUDA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AI 스타트업인 모래가 모래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한번 AI 인프라 플랫폼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각사가 다 여러분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NVIDIA의 AI 플랫폼, CUDA, CUDA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했고 구글 클라우드의 AI 플랫폼, 구글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위에서 AI 모델을 구동시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NVIDIA의 CUDA는 GPU 100열 컴퓨팅 분야에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몇몇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제 구글은 레피드, AMD는 ROCM, 그래서 모래사가 AMD의 ROCM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아주 귀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자, 이 보시고 모래 플랫폼 모아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AI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NVIDIA의 CUDA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NVIDIA의 GPU 외에도 AMD나 인테리나 AI 반도체 기업들의 모든 여러분들 AI 반도체나 AI 가속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범용성 있는 제품이네요. 아주 제가 볼 때는 NVIDIA의 CUDA의 시작은 GPU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였지만 이 모아이 모래아이가 아니라 모아이는 단일 GPU에 대한 소프트웨어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LLM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NVIDIA의 CUDA는 GPU 위에다가 AI 모델을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모래 모아이라는 그런 모래 AI가 만든 것은 모아이라는 기반 위에다가 AMD 제품, 사피온 제품, 리벨리온 제품, 삼성저자 제품, AMD 제품이 다 GPU나 이러분들 CPU가 이러분들 장착되더라도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아이는 클러스터링된 GPU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쓸 수 있고 NVIDIA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과를 잘 받았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그대 어느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모 770P라는 AI 모델을 모아이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구축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업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네요. 성과가 여러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특히 KT가 많은 그런 제품을 시연을 하고 지금은 AMD가 가급하고 있는 그런 AI 인플라 플랫폼인 ROCM과 모레이에 모아이를 결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여러분들 뭐 아주 성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AI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는 NVIDIA, AMD, 삼성전자, 인텔 이런들이 경합하는 것이고 이 AI 모델은 이제 그 위에다가 여러분 구축한 오픈 AI 사이의 채치 PT,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또 그런 페이스북의 뭡니까? 라마, 그 다음에 엔스트로피 클로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여기 이제 모레 AI가 모아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기반 위에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LLM을 만든 것이 여기 모모 70B인데 이게 이런 퍼포먼스 테스트에서 지난 1월 달에 거의 1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 모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거를 여러분들 압축기로 표현한 것이 모아이는 고도의 병렬화 처리 기법을 통해 대규모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학습을 뒀기 때문에 AI 모델 개발 능력과 AI 플랫폼 기술이 더해져 거둔 성과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도 좋아야 되고 AI 모델 개발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알고리즘 여러분들 능력이죠.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연결하는 그런 기술도 뛰어나야 되네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잘 결합이 돼야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AI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김덕영 감독이 말한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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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